운비입니다. 유리가 꿈을 꿨대요. 근데 예나가 헛소리를 했는데 너무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게 꿈인 줄 알았대요. 저만 웃기나요? 유리가 꿈을 꿨대요. 근데 예나가 헛소리를 했는데 알아? 알아? 하필 좋아해. 걔네가 춤을 내는 원리를 나 알 것 같다니까. 걔네 이 비밀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르면서 왜 이렇게 춤을 이루어. 언니 지금 배정? 너무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게 꿈인 줄 알았대요. 저만 웃기나요? 안될까요? 아.. 아.. 언니 그루로